아.. 거의 다 했는데 자 모여서 갈려고 야 쟤네 일부러 앞으로 나온대 쟤네 일부러 앞으로 나와 괜찮아 괜찮아 지켜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뒤치기 뒤치기 솔져 잡고 가자 솔져 잡고 가 잡았나요? 닝훈이 이쪽에 솔져 있지 않았나요? 잡았나요? 아 얘 돌아갔어 근데 일단 메르십 컷했는데 라인 컷했어요 자 거점 점.. 거점 점령 메르십 왔다 여기 메르십? 어 뭐야 어디지? 잘 못 눌렀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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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어디야 아 우리꺼냐 폭탄? 아 나이스 우리꺼 야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잡으러 가야돼 나이스! 아아아아아아 이걸 메이가 아아 아 지렸었는데 나 아아 그래도 좀 죽이긴 했어 다리야 돌아간다 네 지금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80% 아니 날아서 쓰는거 별로 안좋아요 날아서 쓰는거 날아서 쓰는거 파라가 별로 날아서 쓰는거 별로 안좋아요 아 나 솔저랑 날면 은근히 컷하기가 쉽다고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안치고 과 melted customers 어리석은 자식들아 어리석은 자식들아 어리석은 중생들아 아 들어와서 치료받아 아이나 메르시 잘라야돼 오케이 좋아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샷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이겼대 조울증 최구의 조울증 마지막에 살려낸건가본데 아 맞네 언제 살렸지 얘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내가 여기 다 죽었을때 아 여기구나 내가 궁 쓸 때였구나 여기가 여기서 내 궁이 빵 여기서 근데 저거 살려내고도 우리 다 죽였잖아 여러분들 한 번 찍어줘 아 로즈니 찍어줘 로즈니 자투추 자투추 너무하네 너무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딜 오진다 딜 오자 라인 아르트 흔드지 않는거지 크흠 자 이 기세로 경쟁전 갑시다 적어도 지금 점수는 아직 되찾았죠 이렇게 되면 아 다시 52점이다 49점 한 45% 정도 되겠다 자리아가 꼭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자리아 무조건 비수야 잘해야지 자리아지 못하면 샌드백이지 근데 자리아를 뭐 이스터즈님 시키면 잘하지 않을까 우리 팀에 누가 자리아 할래 그거 좀 생각해봐 난 지겨워서 바꾸는건데 계속 자리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경쟁전은 이게 지겹다고 해서 바꾸기도 좀 애매해 우리가 조합을 생각을 해야되니까 아 경쟁전도 경쟁전도 경쟁전이고 우리 게임할 때 어떻게 캐릭터도 그래도 맞춰서 해야될거 아니야 아냐 대충 대충 맞춰서 쓰면 돼 아니까 지겹하는거 좋은데 어느정도 좀 맞춰서 해야될거 아니야 어 그니까 보통 어느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 각자 하고싶은걸 하는데 형이 그 아무래도 게임 저기 잘보니까 형이 딱 컷해줘 이거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 뭐 지금 이거 이건 고르면 안될거 같다 뭐 이런것들 컷트 아 알았어 오케이 그래요 합의 받습니다 귀엽다 이거 일단은 자리아는 닝구님 해주세요 으으으으으읍 아니원래 그게 뭐지 라inar트 아니야 원래 네 라이나르트는 저기 뭐야 벵치 가고있잖아 그래서 제가 알아루있죠 одна 라이나르트 그거구나 아 원래 자리아 안하고 아니 저기 뭐야 닝구님 원래 라이나르트pir push 자리아 못해요 아 그럼 어떻게 뭐 자리아를 뭐 내가 나도 못하는데 이번엔 와먹으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엔 와먹으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 갱크령은 자리야 좀 해줘 우리 뭐 지루할게 어딨어 한판하는데 한판 생각해보니까 딱 한판하는데 딱 생각도 안하잖아 지금 전부다 생각보니까 조합을 조합을 생각해야지 그래도 전부다 두판도 생각 안하지만 한판만 그래그래그래그래 나조차도 뭐 그러는데 뭐 원래 무한도전도 보면 그래 1등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프로한테 한판 이기는게 최고의 도전이야 물론 1등하려고 하지만 결과죠 현실적으로 아우님 네 디노타임은 언제죠? 디노타임 아까 말했지만 8시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무슨소리 더 일찍하면 안돼 시켜먹게 어저께 다 말해줬잖아 내가 지금 예약해서 시켜 6시라고요? 다시 보세요 카톡 내가 8시날지 주목받나보네 아우 4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시면 9시부터 시작 여기가 그렇게 사기야 여기 라인하르트가 맞고 있고 바스티온이 뒤에 딱 있으면 개사기야 여기 형이 팁 좀 알려줘 라인 저기 가세요 그럼 내가 바스티온 할게 지금 이미 못 바꿔 아 그러네 좀 그러네 라인하르트 리퍼 뒤에 메르시 케이크 도우 자 위에 파라 위에 파라 방방에 방방에 벽디지 못한다 아 오케이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치기 뒤에 리퍼 뒤치기 뒤에 리퍼 뒤치기 아니 아니 거기서 왜 다 거기서 막고 전부 다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엄마 갈게요 응 메르시 한 번 끊었구만 어 뭐야 와아 왼쪽 위하에 하나 들어왔다 지하에 지하에 하나 들어와요 솔져 솔져 오른쪽 오케이 리퍼 솔져 오른쪽에 오른쪽에 뒤치기 왔어 뒤치기 피터팡 아니 저기 벵투니 거기 막아줘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지금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위도우 어 야 개정스럽다 아 좀 까다롭다 지금 좀 많이 어 아니면 한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행히 주님 잘하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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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요즘 한조가 좀 안되더라구요 그래요 알아 하는게 나 먹힌거야? 어 씨 먹힐거 같은데 이거 이거 먹힌거 같은데 그냥 들어가기 힘들어 지금 너무 터져있어요 저기 들어가기 힘들어 지금 어 아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다 앞에 있었던거야 이거 미안합니다 아 전판 이겼던 텐션이 너무 갔네요 형 이 맵은 우리가 가는 거리가 멀어서 아 아 위도우 개설소네 망치갑니다 망치 저거 방패 못들어 알아 알아 위도우도 끊어주세요 쟤 풀었을때 쓰려고 그랬는데 풀질 않네 아이씨 아 위도우를 끊어야 되는데 야 우리 야 위도우를 끊으려면 위도우를 끊으려면 위도우를 끊으려면 위도우를 공쌌다 위도우 공쌌다 위도우를 공쌌다 아 아 우리집 나 어디있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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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함유도 있는데 함유도 에이 아 뒤치기 뒤치기 리퍼 뒤치기 리퍼 아 아우 아 나 바스티온어야겠다 안되겠다 아 그러니까 Nat 궁은 한번 써야겠다 그래도 아 바꾸면 캐릭터 궁이 날라가네 어 날라가죠 아 미친 한 번이나 누르면 궁 날라가요 그러는구나 어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그래 경기 중에 알았으면 클랩은 그럴 뻔했네 땡클라 니 올라왔다 니 저기 올라왔다 난간이 하나 올라왔어 나이스요 또 리퍼 또 리퍼 뒤치기 하러왔어 안으로 들어가지마 차라리 아 뒤에 파라 위에 파라 파라파라 아 파라난다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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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또 보고있어요 아 거의 애들 개피인데 지금 다 개피인데 다 개피인데 위도우는 끊었고 약간 뒤치기 2층에 뒤치기 나오는 소리나네요 잉무님 그쪽 잘 봐주시고요 네 어 막어 막어 실드 뒤에 있어 그럼 거의 안죽어 나 뒤에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라인 여기 약간 그 갱크를 약간 뒤쪽에서 막아 여기가 쟤네들한테 까다롭거든 아 아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아 아 아 미쳤 아 뒤에 리퍼가 왔네 아 저기서 전멸을 했네 리퍼한테 너무 털렸다 나 올 때 조심해 들어왔어 이미 끝났네 아 아 쏠저공 쏠저공 구아 살았다 야 그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인원 많아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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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붙어 붙어서 다시 밀면 돼 아 아 아 아 계속 붙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밀자 여기서 인생망화해 인생망화해 여기서 나 좀 붙어 마모님 마모님 자리잡아 마모님 자리잡아 네네네네네네네 그냥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서 자리잡죠 여기서 한 번에 내가 다 뚫을게요 지금 뭐 자리 뭐 다른 데 잡기 애매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리잡아줘야돼 시각끌어 시각끌어 위도우 굽혔어요 저쪽 저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애들 지금 함부로 모다 애들 함부로 모다 라이나르트 좋아요 라이나르트 좋아요 라이나르트 좋아요 라이나르트 방벽을 먼저 부숴수야 돼요 잠깐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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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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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방벽 방벽 빼세요 저 궁 있어요 맞춰면 무조건 한방이에요 지금 아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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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돌았어 어 룬형이 룬형이 마무리해줘 여러분 다시 돌아 너무 많이 어 화물 밀어 화물 밀어 화물 밀어 지금 좋아요 그 뱅츠니 다시한번 갑시다 그 조합 네 그 자리에서 자 좋아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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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밀는데 주력해 저 한명 나간사람 누구죠 안 나가는데 막아야돼 위에서 오케이 오케이 조금조금더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아 어 괜찮아 살려살려살려살려살려살려살려 아 리퍼구 모르겠다 이거 리퍼가 뒤에서 온다라는걸 계속 생각해야겠다 내가 딜을 볼거같아 어 민다 민다 화물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안돼 아 아 아 야가지고 1분 47초면 나쁘진 않아 1분 47초면 생각보다 우리 금방 점수 저거 뭐야 그래 초를 시간을 많이 내줄뻔한거를 그래도 버텨내긴 했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초반에 너무 빨리 따였다 아 그니까 그래도 후반에 난 진짜 그냥 밀릴지 알았는데 1분 47초 공격중이 상관없이 자리야만 해? 아냐아냐 하고 싶은거 해 지금 여기서는 그래 룬형이 얘기해줘 뭐 하고 싶은거라 그러면 해도 돼 어 하고싶은거 해 지금 굳이 자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니가 손에 맞는거라 이게 나 이게 너무 그리고 골목 이런 데서 만날 확률이 너무 높아 흠 흠 흠 약간 일리오스나 그런데 중앙이면은 자리야 쓰면 좋은데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 습관 디바를 해도 습관적으로 R을 흘러준다 R이 뭔데? 나 라인하나 탈 때 R을 흘러 대장전 총알 총알 대장전 습관적으로 대장전 자 총알 딱 끝나고 나서 습관적으로 R을 눌러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카델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꼭 누릅시다 나 라인하나 탈 때 망치 이들었는 다음에 R 눌러 미쳤네 망치 이들었는 다음에 R 눌러 등장 가끔 넣을 때 있어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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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뭐야 도중에 대장간이야 가는 거야? 중간에 다른 망치 드는 거야? 망치 열류 가는 거야 자, 준비합시다.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나와요. 저 갈때 왼쪽 조심해. 왼쪽에 항상 뒤치기 있더라고요. 저기 리퍼가 또 뒤치기 오지게 좋아하니까. 정면에 위도우 메르시. 나는 뒤치기 마줄게. 메이, 왼쪽 조금대. 작은 길에 메이. 정면에 머리 위에. 마스티온이 있어 조심해. 어디 어디에. 마스티온 내가 잘라야 되는데. 점령지 점령지. 아 점령지. 뒤치기 올 것 같애. 너무 모였어 너무 모였어 너무 모였지마. 아 뭐야. 벽에 껴가지고 안가졌어. 마스티온 컷! 뭐 컷했어. 아 미쳤어. 아니 아니 리퍼가 엄청 많아. 아 바닥에 맞아맞아. 괜히 살렸네. 너무 적한 가운데서 살려주셨어. 그러니깐요. 아곤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뒤에 백업 포함. 앞에 적 포탑이야. 백업 오겠구나 생각하고 딱 살려야 돼 볼까. 아무도 없어. 순삭. 한 번 모여서 가. 모여서 가. 지금 한 명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다리세요. 사망했어. 어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아까부터 캐릭터 위 앞에 사라졌어. 아 오케이. 페이스 좀 올리자. 오케이.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쟤는 위도우 궁냐? 예 위도우 궁 썼어요. 어우 야 위도우 오른쪽에서 못 진다. 진짜. 조금 내 방벽도 있으셔야 돼. 이거 라인하르트가 한 번 밀고 가야 될 것 같애. 가자. 아 근데 바스튜 때문에. 잠깐 쳐다 가야돼. 바스튜 어딨죠? 잠깐만 폭탄. 폭탄 컷. 폭탄 컷. 어. 개나이스인데. 야 저기서. 야 저 방벽 쳐줬어. 야 티해. 피해. 어우 깜짝이야. 어 나이스. 어. 아 바스튜 봤다. 바스튜 봤어. 아. 나 갈게요. 아. 못살렸다. BJ 앞으로. 싸대기 한대. 아. 이걸 못 잡네 내가. 아. 아. 왔겠어. 아. 아. 파라가 바스튜 끊어줬어야 됐는데. 진짜 이거 싸대기 강의였다. 이거 진짜. 아. 장벽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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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자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중. 아. 아. 오진다 위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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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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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아. 아. 나 어떡하지. 솔저 할까? 솔저도 나쁘진 않지. 파라도. 파라도 힘들어 지금. 응. 저기 그 위도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솔. 파라도 잡. 아. 저기 뭐야. 위도우도 잡을 겸. 자. 구석에 메이. 왼쪽에. 왼쪽 구석에 메이. 아. 뭐야. 얘 1인공 썼어. 아. 아. 메이커 형 끊었는데. 그 위도우만 죽이면 돼. 야. 진짜. 이게 뭐야. 알겠다. 아. 보고 형. 하이. 지금. 한 차례 없어요. 미안해. 아. 우리 오늘 출전하거든. 우리 오늘. 아. 우리 졌다. 두명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아. 조마문 팀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걔 연습중이 빡겜중이야. 미래가 보이고 있어 형. 아. 적 위도우가. 위도우가 세 번 죽었네. 아. 아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시 51점으로. 위도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언제 리퍼한테 맞았었나? 아까 위도우. 아니 리퍼. 응 그렇고. 아아. 아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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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한. 더 불쌍하게 죽어. 적 위도우 나와있으면 눌러줄랬는데 위도우가 없네 이거. 에이. 에이. 주아, 우리가 짱이다. 괜찮아. 우린 연습하다가 이길수 있어. 저는 이렇게. 오히려 쓰디슨 패배를 막는게. 내가 또. 내가 또. 우환도전처럼 되지 말랬잖아 내가. 다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히려. 오히려 이렇지 오히려 이렇지 나 이렇게 천천히 패배 긍정적이에요 다 끝났어 그래 이런 실수 안하면 되지 다시는 꿈도 희망도 없어 실수를 알지만 졌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어 원래 우리가 꿈도 희망도 이긴 했었어요 자 갑시다 일단은 마모님의 기분이 어떤지 좀 알 것 같다 이제 하하하하하하 하하 약한 소리 하지마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약한 소리 아니야 죽는 소리지 아니 약 약하면서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이미 관짝에 들어가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길 때는 또 다시 올라가 맞아 아 나 저녁 먹을 때 알밥이나 사야겠다 아 알밥이? 알밥 하하하하 알밥이를 왜 사와 저녁 먹을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알밥이 오늘 알밥이 오늘 알밥이 빵원입니다 어 요새 아프리카 수익이 없습니다 알밥을 알밥 맛있어? 어? 날치알 날치알 먹고 그런거 아냐? 뭐 있어 뭐 응 뭘 그러겠지 뭐 불쌍한 날치들 불쌍한 개 버리 불쌍해 진짜 웃긴 게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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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려면 가족들 서명 다 받아야되고 무슨 뭐 와가지고 또 몇 며칠 동안 그 강아지 키우는 거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되고 서명도 써야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생명을 되게 존중하는 나라래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때 굉장히 굉장히 그 동물에 대해서 존중을 한대 근데 중요한거는 걔네들 그렇게 개 데리고 온 날 저녁에 독일 소세지 구워 먹잖아 독일 소세지로 유명한거 아냐? 그니까 프랑크 소세지 그러니까 독일이 독일이 그렇게 동물에 대한 그런 애반동물에 대한 그런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 존중하는 그런 나라인데 동물 죽이는거랑 어 그거 아끼는거랑 틀려 아 그래 그니까 그런데 생명의 존중은 돼지를 먹는다는거 근데 그 아끼는거랑 그거랑 틀려 먹는거랑 이게 당연히 다르지 피자웃 오늘 30% 무조건 할인이라는데 피자웃이나 먹을까? 그래? 오늘 다 무조건 30% 할인이래 내일 초복이라서 쇠공지 반해시켜야지 요구나 1억 1억 판매 돌파기념 피자웃이 내 초복인데 딱 드세요 응 아 네 초복이에요 방문은 40% 할인이고 배달은 30% 할인이래 나 집 앞에 피자 미스터피자랑 피자알볼로 있다 방문 방문 구입하면은 할인해준다 게이든 아니 근데 아니다 게임 참는중 있어 왜 안넘어갔어 깜짝 피자웃이라고요? 30% 1이? 네 아 우리 동네는 피싸우치 없네 막 우리 동네는 얼마전에 생겼어요 얼마전에 10분 거리에 있는데 걸어서 10분 거리? 네 근데 나는 피자웃 배달매장 안시켜 나는 버거킹이 있는데가 제일 부러워 아 버거킹인데 여기 저기 그제 먹을 때가 왔는데 일주일 넘었어 일주일뒤이'년 없어 너 이틀 배만간게 Arys 이사ising 아 나는 내가 피자웃을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배달하고 뭡니까 레스토랑하고 함께하는 매장 시키지 배달만 하는 매장 안 시켜 맛이 다르네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인테리어 한 번 딱 해 무조건 여길 막아야 돼 형이 얘기 좀 해봐 뭐 해서는 안된 캐릭터 이런 캐릭터 있으면 이 맵에 좋다 이런거 있어? 아뇨 이 맵은 다 괜찮아 한조 이딴거 말하면 아 오케이 이딴거 한조만 이 맵에서 한조도 뭐 공격에서는 솔직히 난 A 먹을 때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A 그 운반에서부터는 한조 같은 캐릭터 하면 안좋아 나 개인적으로 우리 있잖아 저기 나왔으면 좋겠어 일리오스 우리 일리오스 숨길 별로 안좋아? 우리 일리오스 숨길 별로 안좋아? 아냐 위도우 있다 저기 위도우 있다 저기 위도우 개 싫어 넘나 싫어 위도우 넘나 싫어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가 아닌가? 앰나 나 여기 갇혔어 거길 왜갔어 혼자서 저기 메이 노란피가 보인다 룬형 메이인가? 아 메이면 가도 된다 괜찮아 괜찮아 어 메이면 가도 된다 어그로 많이 끌었어 와 미친 메이나 뭐 진짜 체력 많은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진짜 정말 나가지마 지켜줄 수가 없어 지켜줄 수가 파라 들어왔어요? 파라 아 파라 컷 타려고 했었는데 다 많이 들어왔다 아 파란만 잡았으면 됐는데 으아아아아아악 날렸다 와 순식간에 전멸했다 라이나 할 때 방벽 깨는 거 최우선으로 해야겠다 그니까 어 에이 네조에 다 살렸어요 저기 오케이 에이 네조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러면 이것도 줘 갈려고 그랬어? 다 지키면서 갈려고 그랬으면 어려워 어 뭐야 어어 어어 지금 지금 타이밍에 죽으시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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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야 파라가 진짜 파라 끌기 너무 힘들어 아 파라는 파라 따지마 파라가 파라를 왜 봐 샷바라에 자신 없으면 어 자신 있는 거 아니고 사야 알았어 도로에 아무도 없어 승부를 걸지 말라고 어 알았으 어차피 못 맞추는데 러스님 뒤로 빠져야돼 와아 아냐 아냐 살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방벽 풀렸어 조개야 조개야 이거 도사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 라이나르트 아 저 비에서 비에서 써야되는데 내가 자꾸 실수를 하네 아니 뭐지 이거? 아 나이스 좋아 아 아 어 오케이 어 빡센가 아 뭐야 뒤에 저기 왜 있어 얘들 뒤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돼 어 hurting 응 으 으 으 아 으 으 으